지질학적으로 만년 이내에 폭발한 기록이 있다면 살아있는 화산으로 분류합니다. 5600년 전 분화한 울릉도는 아직 살아있는 화산인 것입니다. 백두산이 100년 주기로 2025년에 대폭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후지산대폭발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번에는 최근 울릉도 화산이 살아있다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대폭발을 한 해저화산인 통과의 대폭발이 뉴질랜드 사이클론 이후 발생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사이클론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를 작년에 대폭발을 하여 쓰나미 피해로 인하여 27만 명의 일본인들이 대피를 하도록 만든 통과 해저화산과 마찬가지로 울릉도가 해저화산인가 울릉도를 살펴보면 해저에서의 화산작용에 의해 화산재가 바닥에 쌓이며 바다 위로 올라온 제주, 울릉도와 같은 섬들도 통과 사례와 같은 해저화산일 수 있으며 해저의 마그마방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해저에서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화산재가 바닥에 쌓이고 바다 위로 노출되며 용암이 덮이면서 탄생하였으며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는 현재 가장 높은 섬 윗부분부터 해저 밑까지 총 길이 3000m에 달하는 섬이며 그 중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평균 600m에 불과합니다. 울릉도 동해에는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해저화산 수십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저화산은 분화주기가 길어서 감시가 어렵고 현재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이렇다 할 연구조차 없는 것이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울릉도 인근 동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해저화산들에는 작은 분화구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마그마가 어디에 있는지 서둘러서 분석을 하여서 마그마 존재를 파악하여 위험 가능성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또한 울릉도는 화산들이 위치한 동해 바다 수심이 약 2km에 불과하며 만약 동해에 존재하는 해저화산들이 폭발할 경우에는 화산재뿐만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의 해저화산은 현재 지온 증가가가 1km당 약 97도 정도로 이것은 울릉도가 오히려 백두산보다 추가 폭발이 예상되는 주요 활화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